안녕하세요. 인선애미입니다. 근데? 우와. 야 1x32가 이렇게 컸어요? 이거는 현대 헬리스트. 이거 22,000원. 현대 유니버스. 이번엔 13만원 들여서 치러 갔어. 일단은 언박싱 끝냈을까? 상자는? 상자는? 짜잔! 사이즈입니다. 이번 페이스리프트 된 유니버스를 도형으로 해서 나올게요. 뽀뽀기 화렷!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일련대 일렉스틱. 얘는 이 모형 같은 게 1x87이고요. 얘가 1x32입니다. 야 이거 보세요. 이거 크기가 엄청 차이 나잖아. 아 이렇게 뜯으면 되는구나.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뜯어서 케이스와 같이 10,000원! 이번 13만 2천원 주고 구입한 1x32 사이즈의 현대 유니버스입니다. 노브 EX 금옥 승리산 고속에서 최초로 뽑은 뽑은 뽑아드립니다. 우와 개 커! 우와 미쳤다! 우와 우와 미쳤는데? 우와 미쳤다 이거! 우와 나 이거 사진을 봤을 때 비즈스페어 갔다 오신 레드비님 사진 보고 이거 작겠네 했는데 엄청 크다. 우와 우와 엄청 크다. 여러분 이제 드디어 영접하실 때 왔습니다. 우와 개 크다! 우와 우와 야 이거 진짜 개 크다. 이건 진짜 지를만 하지. 내가 지를만 하지 진짜로 말이 났나 봐. 단체라는 걸 살펴볼게요. 엄청 잘 나왔어. 우와 나 진짜 진짜 이쁘다. 어 12.5미터 모델이라 그런지 진짜 이쁘다. 12.5미터 모델이라 그런지 진짜 이쁘다. ix39 다행히는 깨야. 어흑 고춧가루 루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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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약간 이건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? 좀 약간 실차처럼 안열려가지고 약간 아쉽습니다 2분 Ver 2분 2분